체크 락커 하나 했고 그아 있나 체크 좀 그아 때렸어 어디 핑핑핑핑 리그룹 한번 할게요 저 보이면 디스마 저 보이면 디스마 쭉 오세요 애니그마 하나 있는거 핑 찍어놨어 저 보이면 디스마 일로 오세요 동킨이 한번 말아주세요 좀 들어가서 초코 위험해요 얘네 그아 없나보다 자 바로 이거 들어온거 볼게 3 2 1 여기 여기 초코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한번 뺄꺼야 왼쪽으로 뺄꺼야 웨스터로 뺄꺼야 그아 체크 좀 그아 넘어가지마 디펜 제외하고 하이클루전 할버드 마 4초 그아 5초 할버드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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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한번 보고 바로 빠질게 3 2 1 여기 앞라인 한번 보고 바로 빠질거야 웨스터로 웨스터로 오케이 오케이 웨스터로 2D 깔아줄게 빼 빼 빼 빼 쭉 빼 쭉 빼 오케이 대기 얘네 쿨이에요 얘네 쿨이야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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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핀 봐줘야돼 저항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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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바로 볼거야 5초 뒤에 4초 뒤 4초 3초 2초 바로 깊게 자 3 2 1 여기 봐줘야돼 뽕 해줘야돼 다 묶였어 제발 제발 호응해줘 제발 오케이 넘어와 그냥 넘어와 스프레드 해 넘어와서 얘네 쿨이에요 여기 묶이면 안돼 오케이 그아 10초 요번에 드론어 드론어 스프레드 해 스프레드 해 스프레드 해 스프레드 2D 깔아줄게 2D 깔아줄게 오케이 굿 바로 볼거야 3초 뒤에 위에 3 2 1 여기 있는데 봐줘야지 호응해줘야지 다 박어 오케이 굿 올라와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 초크 넘어가지마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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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백 백 백 잠깐 백 디펜 제외하고 백 뒤로 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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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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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대기 살짝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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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쿨 돌았어 얘네 쿨 돌았어 해놓죠 나이트 켜줘 나이트 켜줘 바로 볼거야 뒤펜 봐줘 그 다음에 바로 볼거야 깊게 들어와 쭉 들어와 다 들어와 앞나인 다 쓰인 여기 앞나인 앞나인 봐줘 앞나인 봐줘 앞나인 터트로줘 앞나인 이거 해놓죠 해놓죠 올리브 너 올라와 쭉 올라와 스프레드 하면서 올라와 그 다음에 인사이드 쳐보자 쭉 올라와 스프레드 한번 해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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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쭉 올라와 그냥 올라와 얘네 턴이야 얘네 턴이야 얘네 들어올거야 뒤펜 봐줄 준비 뒤펜 봐줄 준비 저항 먹고 오케이 그가 굿 바로 볼게 3 2 1 여기 클랩 잡히는데 잡히는데 봐줘 다같이 봐줘 터뜨려줘 제발 오케이 올라와 푸쉬해 푸쉬해 이거 딸피 잡아 오케이 푸쉬해 푸쉬해 올라와 올라와 쭉 올라와 노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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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 계속 QW 긁어 QW 긁어 오케이 얘네 이거 초코 조심 털러 다니는데 저격 더더케 оч 로스 다 루팅 하세요. 루팅 중요해요. 신발 바꿔도 돼요. 신발 바꿔도 돼. 신발 바꿔도 돼. 신발 바꿔도 돼. 우리 뱅킹할 거야. 리버베드. 상자 1분. 리버베드 못 갈 듯. 이거 그냥 여기 거랑 저기 거 먹자. 클리퍼랑 중상.